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? 네. 아 진짜 왜 이러는데 못상다. 못상겠다 왜 이러는데 내 째도 낳아주세요. 야 안 먹었어? 뭐 안 먹.. 약 먹으시지 Brande 요렇게 없다네. 엄마 내 째도 낳아주세요. 아 야 진짜 못상겠다. 딸랑이 맞나? 아.. 아.. 뭐 심화가 뭔데? 아.. 나 팽이 방송 자주 보거든 그래서 막 팽이 하니까 엄마! 응! 엄마! 못 봐야 된다 엄마! 엄마! 도아님은 가족식 특험방송 할 생각 없으세요? 아.. 저 원래 창원에 있을 때 가족식 특험방송 잘 했었어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치킨을 먹잖아 내가 치킨을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남은 거 남자마자 띵동 제가 스튜디오에 따로 있었거든요 남자마자 띵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남은 통닭도 오라 이러거든 아 그거.. 저 조만간.. 조만간 창원에 한번 내려가려고 하는데 창원에서도 방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컴퓨터에 방송을 해서 제가 도모니랑 같이 방송할게요 근데 우리 엄마는 팽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막 어차! 엄마는 지금 못생겨서 안된다 내가 지금 아 아직도 안했는데 어찌 방송하는데 됐다 이렇게 안해요 우리 엄마는 그래서 어..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막 화이 엄마처럼 약간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좀 그래도 말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재밌게 뭔가 방송을 약간 재밌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약간 되게 되게 창피해요 되게 창피해요 되게 창피해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또 와 팬 여러분 막 이래 이래 그래서 내가 엄마 왜 서울말 써? 이렇게 하면 몰라 막 이런 스타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 네 여러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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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